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식테이너 김수은이에요 네 방송 준비하느라 원래 다른 주제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지금 이 방송 때 근데 오늘 진짜 어제죠 이제 날짜로는 그 추수수 선수 계약 소식이 떠가지고 몰라 그냥 메이저리그 다른 팀 계약이었으면 그냥 좀 원래 하루 이틀 정도 밀어놓고 그냥 다른 컨텐츠 할 수도 있었는데 KBO 리그 온다고 해가지고 원래 준비하려던 컨텐츠가 밀렸어요 원래 준비하려던 다른 교양 컨텐츠가 밀려버렸어요 그 아무래도 이제 너무나 임팩트 있는 소식이 왔기 때문에 음 그래서 자 이제 강요하면 보면 그래서 KBO 리그 입성 SSG로 가는 배경에 대해서 자 지금 SSD 야구팀이 아직 정확히 SSG? 뭐뭐스 뭐뭐스 이런 그 팀 이름이 안정해졌고 아직 그 로고 아니면 뭐 팀 색깔 이런 거 안정해졌기 때문에 배경 색깔은 그냥 텍사스 레인저스 색깔 비슷하게끔 한번 골라봤고요 그래서 보통 여기 초안재장으로 써놓는데 긴급이라고 썼어요 음 그만큼 긴급이라는 거지 그 긴급이란 그 너무 급하게 준비를 해오느라 평소보다는 PPT가 좀 짧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추진수 선수 일단은 뭐 기본 프로필은 1982년 7월 13일생 7월이 생일이네 나도 7월이 생일인데 음 그리고 부산 수영구 출신 수영 초등학교 졸업이고요 그 다음에 부산 중고 졸업을 했고 이때까지는 투수였어요 이때까지는 투수였고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 좀 투수로 혹사를 하기는 했었나봐 그 좀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결국 타자를 전향을 했고 타자 전향 이후에 결국은 토미존 서저리까지 갔으니까 투수 시절에 뭔가 그 혹사로 인한 부상은 있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시애틀 메리너스랑 그 아마추어 선수 자유계약 그러니까 그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는 그 미국하고 캐나다는 미국하고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선수들은 드래프트를 나와요 음 근데 그렇지 않은 다른 나라 출신 선수들은 보통은 이런 자유계약으로 나와요 지금 이제 추진수 선수 첫째 아들인 무빙군이 그 고등학생인데 무빙군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계속 학교를 다 다녔기 때문에 그 만약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메이저리그 드래프트에 나온다면 네 그대로 드래프트를 나오는 거죠 그 핸크 콩거 코치처럼 그 최영 코치 최영 코치가 에인저스 드래프트 1라운드죠 음 1라운드인데 이제 부상 때문에 그 부상 때문에 선수를 일찍 은퇴를 하고 공교롭게 콩거 코치의 그 처갓 쪽 친척이 부산에 있어서 롯데를 오게 된 거래요 콩거 코치는 처갓집이 부산이라고 어쨌든 뭐 그렇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2007년 4월에 해외파 특별 드래프트가 있었는데 이때 SK와이번스 지명을 받았고 이 SK와이번스가 갖고 있던 지명권이 신세계로 넘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시애틀 메리너스 메이저리그는 2005년 4월에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원래 포지션은 코너 외야수인데 문제는 이때 우익수가 이치로 수집기였고 좌익수가 라호 리바니에스스 그래가지고 코너 외야수에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때 메리너스가 외야수 유망주들을 죽어라 중견수만 시켰대요 중견수만 계속 어떻게든 써보려고 하다가 출신수 선수까지 온 건데 그 코너 외야수 하다가 익숙하지 않은 중견수 시키려면 솔직히 처음부터 잘하는 선수가 누가 있겠어요 그랬는데 결국 포지션 중복 문제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추신수 선수를 트레이드를 했고 다른 중견수 자원을 계속 올려봤는데 그래도 안되서 어쩔 수 없이 나중엔 결국은 이치로도 이치로가 다른 유망주들이 다른 유망주들이 하도 못하니까 아휴 그래 니들이 우익수 해라 내가 중견수 가줄게 그렇게 된 거래요 트레이드 되자마자 트레이드 되자마자 첫 경기가 시애틀 메리너스 상대였고 하필이면 그날 선발 투수가 자기랑 같이 마이너에서 컸던 펠릭스 에르난드스였고 그 5회에 5회에 그 볼카운트 겁나게 유리한 상황에서 그냥 풀스윙 그리고 그날 그 홈런이 1대0 승리였다 그 인디언스 트레이드 그 첫 경기부터 결승 홈런으로 각인을 받았더니 그 시즌에 조시베켓한테 그랜드슬램 때렸죠 조시베켓이 2006년은 사실 좀 약간 살짝 쉬어가는 시즌이긴 했어요 부상은 없었는데 그 ERA가 5점대였던 시즌이었거든 그 베켓이 그때 아메리칸이 그 첫 시즌이어가지고 진짜 그 페네이파크에서 그 중간지점으로 그 그랜드슬램 날리는 거 보고 진짜 와 진짜 파워는 파워구나 하여간 뭐 그랬던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리고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에서 점점 몸값을 몰리고 이제 그 인디언스가 사실 그렇게 돈이 별로 없는 구단이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예비 FA 시즌 때 차마 이제 부담이 커가지고 그 신시네티 레즈 그 뭐냐 같은 오하이오주의 라이벌이에요 신시네티 레즈 리그만 다른 분이지 그 지역 라이벌 있잖아요 리그 다른 라이벌들 그 대표적으로 다저스랑 에인저스의 관계 그 신시네티 레즈로 트레이드를 했는데 레즈에서는 정작 코너미아스를 안하고 중겨수를 듣죠 그 중견수 뛰어가지고 그 그때 100득점 시즌 만들면서 그 아마 그때 그 이따가 그 세부 랭킹 몇가지 보여주긴 하겠는데 엄청난 그 커리어 하이 시즌 보내고 나서 FA로 텍사스 레인저스하고 7년 1억 3천만 달러 음 사실 그 완전 거포 스타일도 아니고 그 딱 리드오프하고 그 중심타선 사이를 왔다갔다 역할을 이리저리 할 수 있는 그 선수 치고는 진짜 그 정도 계약 따내기 되게 힘들었었지 물론 에이전트가 스카포라스였던 것도 있고 음 참고로 지금은 그 지금은 에이전트가 제프 보리스였대요 메이저리그 쪽 계약 담당하는 에이전트는 제프 보리스였는데 아마 이번에 KBO 리그 오면서 에이전트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음 그 에이전트 것도 똑같아 보라스 갔다가 보리스 간 것도 그 박찬호씨와 똑같아 음 텍사스 레인저스 거쳐갔던 것도 똑같고 자 그래서 아직 팀 이름이 확정되지 않은 SSG 야구단 등번호도 아직 확정 안됐어요 그 17번이 지금 이태양 선수가 쓰고 있더라 그래서 아마 등번호 둘 중 한 명이 바꿔야 돼요 자 그래서 선수 경력 중에 주요 업적이 있다면 2008년에 아메리칸 리그 9월에 선수였었고 2010년 4월 두번째 주 아메리칸 리그 선수였고 2010년 9월 세번째 주 선수였고 2015년 9월에 선수였고 음 그리고 2018년 아메리칸 리그 올스타였죠 그 올스타에서 사실 대타 한타적 출전이긴 했는데 조시 헤이더 상대로 안타 때렸죠 그것도 왼손 투수 상대로 그래서 올스타 시즌이었던 관계로 2018년에 역시 레인저스 팀 내 MVP였고 음 그리고 이제 그 역시 기록 업적과 관련해서 이제 본격적인 첫 풀타임 시즌이었던 2009년에 3할 20홈런 20도로 찍었고 이때부터 사실 몸에 맞는 공이 되게 두각을 드러냈어요 히트바이피치 리그 2등이었고 마그네츄 마그네츄 괜히 나오는게 아니에요 마그네츄가 그 2010년 3할 20홈런 20도로 또 찍죠 그리고 2011년은 이제 결국 그 히트바이피치 때문에 결국은 부상까지 있었지만 2012년에 2루타 랭킹 리그 5위 음 아마 이때쯤부터 그 중심 타선의 부담을 벗어나서 이때쯤부터 거의 1번 타자로 옮겨갔었죠 음 그래서 히트바이피치 또 리그 3위 2013년 20홈런 3할은 못했는데 20홈런 20도로 100벌레 100득점 그래서 히트바이피치 리그 1위를 찍었어요 결국은 그래서 마그네츄라는 별명이 결국 고정은 돼버렸죠 음 26볼레 그리고 2014년에 그 역시 못 맞는공 12개로 리그 2위 2015년 리그 2위 2019년 리그 2위 웬만큼 좀 했던 시즌 치고는 그러니까 웬만큼 좀 했던 시즌이라면 볼넷 랭킹에서 상위 그 볼넷 랭킹도 나쁘지 않았고 못 맞는공 랭킹이 상당히 좋았다 그래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이제 추진수 선수가 이제 못 맞는공 때문에 결국 부상도 있었고 이제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또 몸쪽공에 소극적인 그런 것도 있고 상대팀 투수들이 좀 몸쪽 승부를 좀 많이 했다 그래요 대신에 이제 원래 추진수 선수는 자기가 딱 치기 좋은 코스들만 딱 골라 치는 스타일이잖아요 사실 그 비슷한 그 스타일 그러니까 자기가 치고 싶은 곳에만 들어오는 공만 친다 대표적인게 애덤던이 있어요 근데 애덤던하고 추진수 선수는 좀 다르게 봐야 되는게 애덤던은 타율도 낮아요 추진수 선수는 그래도 못하는 타율은 아니거든 한 2할 6푼에서 2할 8푼은 쳐주거든요 덤보다는 출률이 좋아요 덤은 그 치기 좋은 것만 치다 보니까 그 홈런도 많고 삼진도 많고 볼렛도 많고 어쨌든 그래서 타율 많이 그런 풀스윙의 노력을 휘두르다 보니 덤은 타율이 낮아서 그렇지 추진수 선수는 그 그래도 일단 일단 치면 일단 배트에 맞으면 그 나름 그 나름 정확도는 나쁘지 않았다 근데 이제 그거 있어 사실 추진수 선수처럼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와도 그 자기가 때려서 좋은 방향으로 타구가 안 나가는 코스는 안 치잖아요 그래서 안 치게 되면 그럼 스트라이크 되거든 그러면 루킹 삼진이 많대요 그래서 추진수 선수가 사실 통장 삼진이 좀 많아 그래서 어쨌든 출루율은 좋아 출루율 2013년에 리그 2위까지 찍었던 적이 있구요 그리고 득점과 관련해서도 리그 2위까지 찍은 적이 있어요 그 레인저스 가서도요 사실 이제 2013년만큼은 아니라서 그렇지 그 건강하게 뛰었을 때 20폼런 80득점 뭐 20폼런 90득점 뭐 그 정도는 했다 이거야 이제 저거는 162경기 시즌이니까 그렇고 아마 이번에 이제 KBO리그 와서는 아마 20폼런은 할 것 같은데 한 80득점이면 진짜 잘하는 거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뭐 그 이제 체력 안배 차원에서 중간에 쉬는 날도 있고 하겠지만 음 자 그리고 계속 통산 타율이 2할 7푼대 조금 내려온 게 2할 7푼대예요 최근에 조금 떨어진 게 어떤 주제를 물어볼 건지는 어쨌든 채팅내용을 보고 결정을 할게요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걔도 안타가 3진보다는 조금 많아요 1671안타 1579 3진 그 원래 이제 홈런하고 도루를 거의 비슷하게 했는데 부상 이후에 도루를 잘 안 했다보니 아이안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150도로는 그래도 넘겼네 음 이거 961득점 이거 기록 조금 아깝다 아깝다 만약에 작년에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잘했으면 첫 득점은 넘기고 왔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코로나만 아니었다면 어쨌든 뭐 뭐 여러 방향에서 나쁘지 않은 모습이었고 그래서 음 이제 중심타선을 했을 때는 중심타선 역할도 했었고 그리고 주로 리드오프 역할을 많이 했었죠 이제 중장거리형 그 리드오프 동체시력 이런 게 좋다 보니 그래서 빠른 공에는 동체시력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음 스트라이크 존 밖으로 나갔을 때 스윙률이 23.3%밖에 안됐대요 그러니까 이 스트라이크 존 밖으로 스윙을 했었던 23.3%는 사실 변화구에요 변화구엔 약했다 이런 거를 되게 보여주는 주는 약간 그런 지표인데 으흠 대신에 이런 스타일의 배팅은 투수들 입장에서는 좀 짜증나요 그 몰라 이제 박찬호씨가 추진수 선수하고는 많이 상대를 안해봤겠지만 만약에 진짜 같은 지구에서 자주 만났으면요 내가 보기엔 추진수 선수가 박찬호 상대 타위로는 굉장히 좋았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 오클랜드 애슬레틱스가 전반적으로 타자들이 이런 스타일이 좀 많았죠 상대 투수 상대 투수 올라오면 투구수 끈질기게 불려가지고 투수 지쳐서 그래 이거 칠테면 쳐라 약간 이런 식으로 공 오게끔 해서 실투 들어오면 넘치는 그런 투수들이 그런 투수들이 그 타자들이 많았죠 어쨌든 실투는 잘 안 놓친다 어쨌든 그래서 이런 타자들이 장점 좀 이제 그 아로이오 같이 그러니까 브론슨 아로이오는 이제 주로 제구로 승부하는 투수였는데 그 아로이오 상대 타율이 4할이 넘었죠 특히 아로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추진수 선수가 인디언스에 있었을 때 신시네티 레즈로 갔거든 하필이면 딱 그 딱 2006년부터 신시네티 레즈로 갔거든 아로이오가 그 원래 보스털레드삭스에서 연봉 저장 제기하기 했었는데 선발진에 자리가 없어가지고 트레이드가 됐고 그랬는데 막상 아로이오 같은 경우는 2006년에 신시네티 레즈로 가서 타격의 눈을 떴죠 글랜든 러쉬를 상대로 홈런을 그 몇 번을 쳐가지고 결국 글랜든 러쉬를 불펜으로 강등시켰던 그 이력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어쨌든 아로이오는 자기 타격에선 그렇게 눈을 떴으나 추진수 선수를 인터리그에서 만나게 되면서 그 만나기만 하면 그 홈런 맞는 상대 타유사 할 때 그래서 2010년에 2020 달성할 때 그 방송하면 자료하면 그 짤이 있어요 그 올해 올해 한해 큰 도움 주신 분들 해가지고 브론스 나로요 표시된 적 있고 맥스 셔저 같은 경우는 이 그 셔저가 빠른 공에 구이 임팩트가 원래 강한데 구이 커터 구종이 단순한 것도 아닌데 셔저 같은 경우는 셔저 같은 경우는 레이스의 레이스 있던 시절에 그 아마 그때 2006년이었을 거예요 그때 서재훈 코치는 레이스에서 그때는 자기 입지가 그나마 나은 상태였긴 했고 그때 2006년에 추진수 선수는 아직 그 플랫툰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였는지 모르겠는데 서재훈 코치가 추진수 선수한테 완전히 져주기는 아니었고 그 좀 약간 좀 자신감을 좀 넣어주려는 생각은 좀 있었나봐 빠른 공 승부를 좀 많이 했었대요 그랬더니 추진수 선수가 진짜로 서재훈 코치를 상대로 홈런을 날렸었던 그 경기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서재훈 코치랑 추진수 선수의 재대결은 볼 수 없게 됐어요 지금은 코치거든 그래서 그런 스트라이크 존을 확고하게 설정해놓고 치는 그 투수들의 특징이 아니 타자들의 특징이 치기 좋은 공만 친다 응 그래서 제구력 투수들이나 구종이 단순한 투수들 상대로는 강하다 들어오면 닌 죽는다 이런거고 근데 문제는 단점 스트라이크 존에 걸쳐 들어오더라도 자기가 못 치는 코스는 안 친다는거에요 솔직히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온다고 그 스트라이크 존에 딱 이 구석에 딱 그 걸친다고 여기 걸친다고 그 팔도 잘 안 닿는 그 약간 그 바깥쪽 높은 공 바깥쪽 낮은 공 이거 딱 때렸다가 병살되면 어쩌려고 그래요 그래서 안 치는 타자들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될 경우 이때는 이제 심판의 판정에 따라서 갈리는데 심판 판정에 심판 판정에 서견차는 장면이 많이 나오긴 하죠 여기 스트라이크 존이 있으면 여기 딱 걸쳐 보통은 잠깐만 화면을 넘어와 봐주면 보통은 그래서 한 이 공 하나 정도 그 좀 약간 살짝 그 선으로 걸치고 그거 정도는 봐주잖아요 그래서 이 그래서 한 요만큼 요만큼 우리가 경기에서 볼 때 한 조금 요만큼 뭐 살짝 한 경우 보통 그 포수가 미트질 하잖아요 살짝 존으로 끌어오잖아 음 그런 미트질을 좀 잘하는 포수가 걸리면 보통 스트라이크 존으로 좀 많이 걸릴 때도 있고 음 그럴 경우 이제 좀 약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타자가 아니 내 눈에는 볼인데 왜 이게 스트라이크 해야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투수 입장에서는 어 어 이거 스트라이크 진데 왜 이거 볼이야 약간 이럴 수 있는 장면도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요 이 결국은 서로의 눈치 싸움이에요 그 사실 그레그메덕스도 약간 그 뭐냐 똑같이 던지는 코스가 없었을 정도로 되게 여러 코스로 뿌려 던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런 투수들은요 보통 1회에 투구수가 좀 많아질 수도 있는 게 1회에 이 심판 성향 그 스트라이크 존 자기의 그 0점 이런 거를 그때그때 잡아가는 게 1회예요 음 그래서 아 이 코스 잘려봐주는구나 하면 그때부터 이 코스를 던지는 거고 안 잡아줘 하면 또 여기는 이제 패턴을 바꿔야 돼 약간 이런 스타일의 투수들이 사실 니은지 선수도 최근엔 그러죠 음 자 근데 이제 추시수 선수는 그 보통 그렇게 들어오는 공들 중에 빠른 공은 쳐요 근데 변화구 보통 변화구들 그러죠 스트라이크 존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다가 변화구 이제 각이 꺾이면서 스트라이크 존 밖으로 결국은 이제 들어오는데 결국 그거를 결정할 수 있는 타이밍이 그 배트가 맞는 거 그 조금 앞에서 이제 스트라이크 존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 요만큼의 이 차이인데 음 그래서 변화구 대처가 조금 미흡했다 근데 왼손 투수 상대로도 이게 그거예요 스트라이크 존 중에서도 치기 좋은 공은 치기는 쳐 근데 좀 헛스윙 비율이 좀 많아져서 타율이 안 좋은 거지 근데 왼손 투수를 상대를 하더라도 그 스트라이크 존을 확실히 벗어나는 공은 안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외로 왼손 타자들한테도 왼손 투수들한테도 볼렛을 얻어내서 출률 자체는 나쁘지 않다 그래요 음 그래서 그 애초에 막 홈런으로 무작정 많이 넘기는 것보다는 흔히 중장거리 장타라는 게 2루타가 많은 그러니까 단타보다 장타의 기준은 그거예요 그 안타로 1루까지만 가면 단타고 그 이상 가면 장타인데 그런 장타가 많다는 게 중장거리 형 타자라다 라고 붙이는 편이죠 그래서 이런 중장거리 중장거리형 타자들은 그래서 가끔 그런 타자들도 있어요 30홈런 못했는데 타점은 막 100타점 120타점 치는 타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타자들은 보통 홈런이 좀 적어서 그렇지 장타 자체는 잘 치는 타자들이 많아 그럴 수 있다는 거고요 그렇고 근데 이제 그 수비 능력이 조금 떨어진다는 얘기가 좀 있긴 있는데 이 부분은 원래 고등학교 때까지 투수를 뜯다 보니까 수비와 관련된 훈련을 미국에 가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무래도 공을 던지는 감각보다 이 외야에서 수비를 한 감각이 좀 늦게 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생기는 미숙한 그 타구 판단 이런 게 좀 나올 수가 있대요 그리고 이제 투수로 던졌던 여파로 인해서 토미존 서사리를 받았었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외야수로 전환을 했죠 외야수로 전환을 했고 그래서 이 송구랑 그 견제 하는 거 자체는 되게 잘 했었다 그 이제 토미존 서사들이 받기 전에 얘기긴 한데 그 어시스트로 홈으로 달리던 주자를 아웃시킨 거를 내가 본 적이 있어요 경기 장면을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도 이 보살 능력은 좋아가지고 이제 그 주자들이 그 외야에 추진수 선수가 있으니까 그 이제 공을 외야에서 추진수 선수가 공을 잡으니까 추가 진료를 그 하지 말라고 코치들이 막 말리는 장면들이 막 나와요 야 뛰지마 뛰지마 너 뛰면 죽어 이런 거 응 그래서 그런 이 모습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근데 그 고등학교 졸업 후에 외야수로 전환을 했는데 문제는 수비 능력이 좀 안 좋아진 요인 중에 하나가 그 2010년 7월에 좀 그 다이빙 캐치를 한 이후에 그 엄지손가락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 이후 엄지손가락 쪽이 부상이 되게 자주 있는 걸로 알고 있어 그 조나단 산체스인가 그 투수한테 공 맞고 또 수술 받고 2011년에 시즌 접었잖아요 하여간 그런 이유로 그 다이빙 캐치라든지 아니면 이제 손쪽으로 들어오는 못 맞는 공 이런 건 되게 소극적이긴 해졌어요 어쨌든 그런 쪽 부상이 좀 누적이 됐고 그 다음 이제 외야위치에 따른 수비 능력도 사실 이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o 우익수 경험이 제일 많지만 그 트레이드가 된 계기가 있지로 수집기하고 포지션이 겹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빌 바바스 단장이 그 결국은 트레이드 시켰어요 물론 이제 바바스 단장은 나중에 잘렸어 음 자 그러고 그 다음에 이 중견수 그래서 이제 이치로나 라올 리바네스하고 포지션이 겹치면서 코너 위하수에 자리가 없으니까 그 그래서 2013년에 한시적으로 중견수 수비를 그 이제 메리너스에서 중견수 수비를 연습을 했었는데 결국은 안 됐었죠 근데 문제는 그랬다가 2013년에 중견수 수비를 맡은 적이 있어 음 그리고요 음 이제 우익수였다가 2014년에 텍사스 레인저스로 가서는 1년 동안은 좌익수로 맡고 2015년부터 우익수로 갔죠 왜냐면 그때 잠시 포지션이 겹쳤거든 음 그래서 이 경험 집중으로 인해서 그 오히려 좌익수 같은 경우는 우익수랑 그 타구가 완전히 그 반대로 가니까 이게 좀 적응이 좀 어렵다 그 이렇게 그 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2014년에 그 결국은 발목을 다쳤었죠 팔꿈치하고 발목을 다쳤었는데 그때 이제 팀이 그 팀이 이제 꼴찌까지 떨어지는 상황이어가지고 그때 부상을 참고 뗐다 그래요 그래서 시즌 꼴찌가 확정되고 나서 팔꿈치랑 발목을 수술했죠 꼴찌가 확정되고 나서 쉬었지 그래서 전성비 시절 때는 20도르 시즌도 3번이나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60도르를 했고 그 다음에 어쨌든 도르를 자제하는 편이긴 했는데 그래도 두 자릿수 도르 시즌은 꽤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과감한 주루플레이가 있어서 능력을 건제라고 했는데 막 그 달리다가도 막 부상당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 좀 주루를 좀 자제하는 편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세이버 매트릭스 시대가 된 이후로 지금은 이제 그 평가가치가 좀 많이 올랐다 음 라고 하죠 자 그렇고 이제 그 자 그럼 이제 가족관계 가족관계는요 그 뭐냐 박정 박정태 그 선수육성위원이 외삼촌이라 그래요 외삼촌이고 이제 남동생 배우 추민기씨 본명은 이제 출신형인데 배우로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동갑내기 배우자 이제 하은미씨 이분 되게 이쁘세요 어 이분 진짜 그 연극영화과 출신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분 되게 그 어쨌든 그래서였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이뻤고 이제 한때 추진수 선수의 그 에이전트를 맡았던 조찬희씨의 소개로 서로 만나서 만난지 이틀 만에 반에서 만나자마자 첫눈에 반해서 만난지 이틀 만에 정식으로 사귀기 시작했다 근데 이제 막상 사귀고 나니까 근데 이제 추진수 선수는 그때 이미 그 마이너리그 시기때 그 만나서 사귄거여가지고 음 오프시즌에 밖에 못 만나잖아요 시즌중에는 미국에 가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오프시즌 때 이제 하오미씨는 원래 21시까지 집에 가야되는데 그 귀가 시간 통금시간을 그 어기면서 그 통금시간을 어기면서 그 뭐냐 21시 이후 새벽에 집에 들어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지면서 이제 추진수 선수가 장인을 만났대요 장인을 만나서 장인어른 에 그 뭐냐 저는 이제 미국에 가야됩니다 근데 저 만나고 결혼하고 싶습니다 했는데 이제 장인어른이 되게 막 노발노발 통금도 어기고 막 노발대발 할 줄 알았는데 그 이제 새벽에 집에 오는 그때부터 뭐냐 이제 결혼할 것 같았다 거기에다 이제 추진수 선수라는 이름을 이제 인지도를 알고 있었나봐요 그러면 그때 당시 고등학교 선수 엄청 그 우수자원이었고 이미 또 그 유명했었고 그 좀 장인어른도 그 야구를 좀 아는 분이었고 뭐 그랬다 보니 음 그래서 그래서 서로 이제 서로 이제 그런 해가지고 이제 서로 같이 밥을 먹고 있었는데 이제 하원미씨한테 너는 집에 가면 짐 싸라 했는데 물론 바로는 못 갔죠 그래서 이제 마이너리그 동료들하고 같이 숙소생활을 하는 그런 정도 상황이여가지고 그 그때는 이제 같이 뭐 그 집에서 같이 지내고 그럴 수는 없었으니까 그래서 일단 오프시즌에만 만났는데 이제 하원미씨가 너무 이제 시즌 중에 추진수 선수가 너무 보고 싶었던 거야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자기 나 자기 보고 싶어서 잠깐 만나러 왔어 했는데 그 잠깐 만나러 간 걸 너무나 뜨겁게 만나고 온 거예요 너무나 뜨겁게 만나가지고 계속 미국 갔는데 미국 갔는데 이제 덜컥 무빙군이 생긴 거야 그래서 갔는데 생겨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맏아들 추 무빙군이 좀 생일이 빨라요 2004년생이에요 2004년생이고 그 다음에 추 건우군이 2009년생 추 소이향이 2011년생 당연히 이제 미국에서 태어나고 미국에서 학교도 다녔기 때문에 다들 미국 이름이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명은 무빙군은 워싱턴주에서 태어났고 나머지 건우군하고 소이향은 클리블랜드 인디언스 시절인 오하이오주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래서 현재 현재 뭐냐 이제 그 이제 레인저스로 FA 계약해서 텍사스도로 와서 정착을 하게 되면서 그 이때 정착을 하면서 그거를 했죠 이제 2년 전부터 텍사스주의 사우스웨이크라는 곳에서 살고 있대요 왜냐면 무빙군이 학교 고등학교가 거기 있거든 그래서 이제 자녀들하고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가 가까운 곳으로 그냥 집을 이사를 했나봐 그래서 이제 집을 지어서 살고 있는데 그 뭐냐 그 이영미 기자님이 유튜브 채널에 그 집을 공개를 했는데 이 그거 뭐냐 집에 훈련장이 있어요 응 집에 훈련장이 있어 그래서 지금 추지수 선수하고 무빙군하고 그 같이 훈련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렇다고 하고 그 다음에 그 무빙군이 야구하고 미식축구를 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건우군이 야구를 시작했다 그래요 그래서 음 만약에 이제 두 아들이 언젠가는 또 선수가 될 수도 있고 음 되면 유명해지겠지 자 그 다음 이제 그 투수에서 타자로 음 그래서 이제 구단의 권유로 타자로 전영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투수 때 아팠던 팔꿈치가 그 이제 수비 과정에서도 좀 영향을 미치고 타격에도 영향을 미치고 하니까 토미조 서절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 그 수비 포지션 중복 문제 이치로 하고 사실 둘은 호흡도 잘 안받았고 그래서 빌 바바시 단장이 벤 브루사도하고 트레이드를 시켰는데 문제는 트레이드 한 달 이후 한 달 지난 이후로 그 추진수 선수 이외에 다른 외야수 유망주들이 다 중견수를 적용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치로가 에휴 답답하다 그냥 내가 중견수 하란다 그렇게 됐다고 해요 물론 이제 이치로는 지금 은퇴했지만 그리고 이제 트레이드 짓고 그 메리너스를 상대로 바로 선발을 출전을 해가지고 이제 펠릭스 에르난데스를 상대로 결승을 쳤던 뭐 그런 기억이 있죠 자 그 다음에 해외파 특별 드래프트 1998년에 KBO 리그에 이런 규정이 새로 생겼어요 1999년 1월 이후에 KBO 리그 팀의 지명을 받지 않고 해외에 진출한 선수들은 그 우리나라로 올 때 마지막 팀으로서 팀과의 계약이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2년 동안은 뛸 수 없다 1군 경기는 물론이고 퓨처스 리그 경기도 못 뛴다 그리고 그 연고지 1차 지명 대상에서 제외한다 무조건 그 그냥 신인 드래프트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이제 그 올해까지는 연고지 1차 지명이 있어요 2022 드래프트까지는 음 음 흠 근데 이제 연고지 1차 지명이 폐지가 되기 때문에 그 대학 입시로 보자면 1학기 수시모집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2차 지명이 국내로 복귀를 하려고 했는데 이승학 선수가 2년 유해가 걸려버리니까 사실 망설였대요 그 허리 부상 때문에 군 면제였거든 이승학 선수는 면제였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대요 그리고 양준혁 해설한테 그 통산 2000안타를 허용했던 투수로 기억이 알려져 있죠 어쨌든 이승학 선수를 계기로 뭐 이런 사례의 선수들은 좀 구제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해외에서 해외파특별드로프트를 했어요 딱 한 번 있었어 그래서 조건에 해당됐던 선수들 중에서 연고지 졸업 고등학교 졸업선수가 광주가 2명 부산이 2명이 생긴 거예요 음 그래서 이들 중에 그 롯데자이언츠랑 기아탈거즈한테 니들이 그 한 명씩만 고르고 나머지 선수들은 다른 팀들이 고를 수 있게 기회를 주겠다 해서 그래서 자이언츠는 좀 더 빨리 올 것 같은 송승준 코치를 지명을 했고 타이거즈는 이제 김병현 해설이랑 그 최희섭 코치 중에서 그 최희섭 코치를 지명을 했죠 빅초이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4월 2일 드래프트 때 나머지 팀들이 남은 선수들 중에서 지명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남은 선수가 5명이 남은 거야 5명이 남았는데 1번부터 6번까지를 뽑아라 그래서 앞번호부터 뽑는다 앞번호부터 뽑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 그 중간에 번호 가다가 우리는 안 뽑겠다 하는 우리는 안 뽑겠다 하는 그 팀들 중에서는 이제 6번까지 순서가 넘어오겠다 했는데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아마 당시 팀 성적 기준으로 아마 그 이게 순번을 뽑았었나봐요 번호표를 근데 이제 번호표가 SK와이번스가 1번이 된 거야 그래서 와이번스는 그 와이번스는 추진수 선수를 지명을 했고요 그 그래서 신세계구단으로 이 지명권이 넘어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 LG 트윈스 LG 트윈스는 이제 2번 유재국 선수 이제 유재국 씨를 지명을 하죠 분명히 은퇴했죠 응 유재국을 지명을 했고 그 다음에 두산베아스 이승학 선수 지명을 했고 그 다음에 삼성라이온즈가 채태인 선수를 지명을 했어요 응 그리고 현대유니콘스가 김병현 해설위원을 지명을 했다가 이제 히어로즈 구단으로 지명권이 승계가 됐었고 그래서 히어로즈에 그 지명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타이거즈로 트레이드를 했었죠 김병현 해설은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김병현 해설위원은 그 무엇이냐 이 그걸 아죠 김병현 해설위원은 그 뭐냐 나중에 은퇴하고 지금 사업수화는 되게 좋다 그래요 그래서 뭐냐 광주일구 옆에 광주제일 햄버거 뭐 그거 만들어놨죠 뭐 어쨌든 응 그런거 만들어놨는데 뭐 어쨌든 그 광주제일 햄버거는 나중에 내가 한번 가서 먹어볼 생각이 있어요 그 광주에 그 내가 좀 유적촬영 뭐 이런거 광주나 나주로 갈 일이 생기면 응 응 나중에 광주가가지고 그 광주제일 햄버거 가서 그 햄버거 먹고 그 법규형님 한번 만나고 응 뭐 그럴거 같아요 응 자 그 다음 자 그래서 이제 특별 드래프트를 했는데 그 특별 드래프트를 지명을 했던 선수들의 한정한 조약 조항 그래서 2년 제약에 대해서 예외를 적용을 했구요 다만 조건이 있어요 입단 시점부터 1년 동안은 트레이드 불가능 그리고 지명권은 다른 구단의 양도 불가능 이라고 했구요 그 사실 그 드래프트 지명권은요 2020년대 이제 그 기약이 개정이 돼가지고 이제 트레이드 거래 매물로 있을 때 옛날에는 선수대 선수 아니면 뭐 선수대 현금 트레이드 현금 트레이든 있었잖아요 음 선수대 현금 트레이든 있었고 그 지금은요 드래프트 지명권도 트레이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수대 지명권 이런식이죠 메이저리그에서는 예전부터 이런거 있었어요 예전부터 트레이드 할 때 드래프트 지명권 껴서 트레이드를 하는 경우가 생겼어요 왜냐면 이 드래프트 지명권을 트레이드 한다는거는요 선수 사원 한 명 트레이드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명권 추후 선수를 고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추후 지명으로 트레이드를 할 수도 있어 그래서 어쨌든 그 이 트레이드 지명권은 그 트레이드 거래 매물로도 쓸 수 없게 음 했는데 이제 그 뭐냐 이 헬팟 특별 드래프트 지명했던 선수들이 전부다 이제 KBO 리그 팀에 계약을 하게 되면서 이제 이 뭐냐 지명권 양도 뭐 이런거는 생각할 일이 없게 됐죠 자 그리고 이제 드래프트 지명 대상이 아니었던 다른 사람들 서재윤 코치랑 김선호에서는 1996년에 진출했기 때문에 영고지 우선 지명권 순위로 각각 타이거즈랑 베어스를 일단을 했고요 봉준근에서 역시 1997년에 갔기 때문에 2년 유예는 해당이 안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박찬호 씨는 그 2년 유예에 해당이 되지 않았고 그 이때 2007년 4월에 한화의 글쓰만 지명을 못했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 박찬호 씨가 하나로 돌아올 때 이에 대한 명분이 생겼어요 자 근데 이제 그 이후에 해외파 특별 드래프트가 별도로 없었어요 그 이후에 별도가 없었고 이제 2년에 유예 기간 생기니까 차라리 그러면 그 2년 동안 군대를 갔다 오자 약간 이런 추세가 좀 많이 생겼어 물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 정영일 선수의 경우는요 그 2년 유예 기간 동안 막 그 되게 독립 리그를 막 떠돌다가 그 독립 리그를 떠돌다가 SK와이번스 지명을 받아 놓고 군대를 갔어요 그렇다고 하구요 그 그 다음에 이제 예외조항이 생겼어요 그 그 이거는 이대인 선수 때문에 예외조항이 생긴 건데 음 국가대표로 기여했던 선수는 군복무에 한정해서 퓨처스리그 출전이 가능하다 음 근데 이제 아시안게임은 금메달 따면 병역 혜택이고 올림픽도 메달만 따면 병역 혜택이고 프리미어십이 정도로는 그 병역 혜택에 영향이 없죠 월드베이스포클래식 병역 혜택 영향 없고 그래서 그 이런 선수들의 경우는 군복무를 어차피 인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군복무를 할 경우에 한해서 퓨처스리그를 그동안 나올 수 있게 해주겠다 라고 한거죠 그래서 이대은 선수 같은 경우는 프리미어십이 우승에 기여를 한 다음에 그 경찰청 야구단에서 그 군복무를 한 다음에 지금은 없어졌지만 케이티 위즈의 지명이 됐죠 그렇고 그 다음에 나머지 특별 지명 선수들 특별 지명 선수들은요 그 이때 이제 이승학 선수는 면제였고 유재국 사위복무였고 최태인 선수 지명 전에 군복무를 이미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김병현 해설위원은 2006년 월드베이스포 클래식으로 예술체육요원이 됐고 추진수 선수는 2012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으로 예술체육요원이 됐어요 그래서 2007년에 해외파 특별 드래프트를 했던 사람들 중에 아직까지 현역에서 하면 두 명 밖에 없어요 플레잉코치로 활동하고 있고 2021년 시즌은 마지막으로 선수 은퇴를 할 예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추진수 선수는 5시즌부터 SSG를 입단을 하구요 그래서 그 이제 이렇게 FA계약 두 번을 했죠 텍사스레인즈 7년 1억 3천만 달러 그리고 그 이번 FA때는 그 그 신세계그룹이랑 협상을 사실 메이저리그 구단하고 협상하던 중에도 병행을 했어요 음 그리고 음 구단 인수소식 이후에 아마 협상을 진행을 했으리라고 추정을 하구요 그만큼 거의 극비였다는거죠 음 그래서 결정하기 되게 힘들었는데 그 아무래도 이제 SSG가 그 되게 추진수 선수의 마음을 잘 움직였나봐요 음 그래서 오게 됐구요 자 그러면 이제 보통 막 그 에런브룩스처럼 시즌 중에 그냥 가족이 다 그 리 뭐냐 선수로 뛰는 그 나라 가서 사는 경우가 있고 유현진 선수나 김광윤 선수는 가족들을 한국에 있고 겨울에 선수들이 귀국을 하죠 그 원래는 김광윤 선수만 이제 혼자 갔고 유현진 선수는 이제 그 원래 배지현씨가 원래 같이 살았는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그 그 딸이 태어나고 그러니까 그 그 배지현씨랑 그 뭐냐 유현진 선수의 딸은 그냥 그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래요 그렇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그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다른 가족들이 동행을 못하니까 아마 이제 거의 이제 보통 가정이 있는데 해외 리그를 가는 사람들은 보통 기러기 아빠가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기러기 아빠가 됐는데 그 그 이럴 수밖에 없게 된 이유가요 자녀가 세 명이 모두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미국에서 태어나서 학업까지 이미 미국에서 다 하고 있어 그래서 만약에 시즌 중에 이제 그 우리나라로 다 올라면요 학교도 옮겨야 돼요 더군다나 이제 특히 그 두 아들은 학교에서 스포츠 활동까지 하고 있는데 솔직히 그런 커리어까지 다 접고 오기엔 힘들어요 우리나라의 그 학교 스포츠 엘리트 스포츠 문화에서는 음 폭력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뭐냐 태어날 때부터 아예 거기서 계속 살았었기 때문에 추세진 선수의 가족들은 특히 자녀들은 그 자녀들은 아마 우리나라 오면 쉽게 적응하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어쨌든 어쨌든 그리고 이제 그 이제 추무빈군이 곧 스무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곧 이제 스무살이 되면 우리나라는 스무살 때 징병검사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국적 선택 기한이 다 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할래 선택권을 줄게 했더니 그 그 아들은 미국 국적을 선택을 했다 그리고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하원민씨도 미국에 남았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그거예요 추세진 선수가 오프시즌에 잠깐 미국을 방문해서 가족들을 보고 오는 거야 음 그렇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직 그 그 두 아들만 미국 시민권이 있고 그 추진수 선수랑 하원민씨는 미국 영주권이 있어요 영주권이 있다는 거는 국적은 대한민국인데 미국에서 계속 살 수 있다는 거야 보통 이런 경우는 영주권을 선택을 하죠 보통 이럴 때는 영주권을 선택을 해 자 그 다음에 이제 SLC지 음 연봉이 27억이에요 그 전까지 이대우 선수가 제일 많았고 25억 쯤 받았고 양현중 선수가 23억 쯤 받았어요 자 일단 10억 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10억 원을 4일 공원 쓰면 한 17억 정도 밖에 안 남으니까 뭐 어쨌든 근데 이제 4일 공원 활동을 어떻게 할지는 팀하고 상의를 하고 결정을 한다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럼 고향 팀이었던 롯데자이언츠 어떻게 되느냐 그 원래 규정에 의하면 한 시즌 끝나고 트레이드를 할 수 있는데 아마 트레이드는 안 할 거라고 서로 약속을 했나봐요 자 SSG가 이제 그 3월부터 그 이제 2월까지는 제주도에서 캠프를 하고 3월부터는 남부지역에서 순회 연습경기를 하는데 첫 상대가 롯데자이언츠에요 다만 이 경기는 그 추진수 선수가 자가경기 기간이 겹치면서 그 추진수 선수는 못 뛰어요 못 뛰어요 그 2월 25일에 입국을 한 다음에 그 거기서 아마 그 아무래도 이제 부산 근처로 가서 자가경기를 하나봐요 그리고 그 그 시범경기에서는 3월 23일에 만나고요 정규시즌 개막전 맞상대와 서로래요 그리고 이제 등번호 그 레인저스 시절에는 17번을 계속 쓰고 있었는데 이태양 선수가 지금 17번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등번호 문제는 그 어떻게든 좀 뭐 둘 중 한 명이 양보를 해야 아마 좀 해결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